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3월달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현장에서 시험을 응시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집에서 혼자 시험을 보신 친구들도 있을 건데 3월달 시험은 제가 매년 일단 말씀드리지만 수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모의평가도 아니고 학력평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학력을 측정한다. 근데 학력이 또 이제 수능과는 크게는 일단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무 괴념치 마시고 그냥 내가 겨울동안 했던 공부의 방향성과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등등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오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가볍게 일단 듣고 씻고 자세요. 밥 맛있는 거 일단 드시고 확인 한번 해보자. 먼저 3월 모의사는 그 말 그대로 학력평가이기 때문에 수능 점수랑 전혀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어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계속 나온 얘기가 3월달 점수가 수능까지 간다 안 간다 얘기가 계속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다 떠나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특히나 3월달 시험은 매년 그래 왔지만 문제가 일단 뛰어난 적은 잘 없었기 때문에 문제의 뛰어난 것과 상관없이 앞잡이 전범위도 아니고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가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서 뭔가 측정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냥 킬하고 그냥 신경 쓰지 말자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가질 스탠스는 뭐냐 3월달 시험은 이랬으니까 자 그냥 본인들이 나름 너만 알고 있을 거야. 네가 반성할 지점들이 분명 있다는 거 스스로를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시험을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반성은 무조건 짧게 하는 거죠. 반성을 짧게 하시고 자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걸 네가 알고 있을 거고 그 딱 오늘 느낀 딱 그 느낌을 딱 오늘만에 유지가 되거든. 왜 그러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는 미화가 되기 때문에 어 또 내일 지나고 다음 주 되면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면서 좀 무뎌지니까 자 이거 이제 빨리빨리 일단 고칠 생각을 하셔야 되신다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일단 하자. 반성을 짧게 하시고요. 자 오늘 딱 느꼈던 점들이 있을 거야. 그걸 딱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뭔가 좀 방향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여러분 공부하시던 대로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집중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관문은 몇 월달일까? 그치 6월달이죠. 자 6월달 시험에 집중을 하시고 얘를 보고 나면 이제 크게 또다시 반성할 기회가 생길 거니까 뭐 7월달 4월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9월달 시험 잘 보시고 궁극적으로는 수능까지 가셔야 되니 자 오늘 시험 결과를 뭐 잘 봤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못 봤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는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으시겠죠. 자 그 전에 말씀 드릴게요. 자 아무래도 일단 수학이니까 제가 이제 과목별로 어땠는지 제가 나름 일단 좀 소개를 일단 드릴 거고 시험의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죠. 자 그거 일단 제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먼저 공통시험이 있었고요. 자 공통시험에 수학 1하고 자 수학 2가 전범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수학 1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이 되는 자 이제 좀 고난이도로 나올 법한 단원이 수혈인데 어 이게 일단 좀 빠져 있거든 자 고난도 수혈이 일단 전혀 없었고 자 그냥 이제 뭐 해볼 만하게 일단 이래저래 일단 냈는데 어쩌다 보니 도형에 집중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도형에 집중이 돼서 자 노벨을 일단 강조를 계속 했었잖아. 이 시험 때문에 강조했던 건 아니야. 이거 우연이고 자 계속 강조한 이유는 수학 1과 수학 2는 어쩔 수 없이 도형과 연관돼서 계속해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주구장창 제가 노벨을 강조했던 이유야. 자 오늘 이제 뭐 문제 풀어보셨을 테니까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기억나는 문제도 있을 거야. 뭐 15번이나 21번 같은 경우 자 보세요. 15번도 21번 먼저 쓰자. 자 21번도 결국 노벨 얘기가 되고요. 자 15번 역시 노벨 얘기가 되니까 얘를 정확하게 학습을 하셨다고 치면 뭐 이제 문제 해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일단 제가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러면 안 돼. 막 이제 해야 되는 것을 막 거르고 일단 그러시면 안 되고 내가 필요한 얘기는 원래 잘 안 하는 편이니까 괜히 이제 허칫거리 하지 마시고 자 필요한 그 느낌 그대로 일단은 받아들이시길 바란다는 거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수학 2도 뭔가 좀 이빨이 빠진 상태로 좀 반드시 나아야 되는 그 소재들이 일단 안 나온 상태를 좀 보이고 약간 좀 어설펐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역시 출제가 다 안 된 상태고 그냥 학력평가니까 크게 일단 신경은 쓰지 말자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수학 1과 수학 2는요. 자 중학교 도형이 결합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앞으로 뭐 6월달, 4월달, 9월달, 7월달 쭉 넘어가면서 도형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을 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한 얘기는 무조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자 반드시 지금도 늦지 않았어. 노벨을 좀 해주세요. 노벨을 해줘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뭔가 지평이 늘려져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이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난이도는 그렇게 일단 많이 어렵진 않았으나 한 문제 한 문제 보면 괜찮은데 시험지 전체로 보면 자 전반적인 난이도가 꽤나 일단 심각했으니까 자 이것도 일단 고민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공통시험지가 난이도가 어떨지를 모르겠어. 자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공통이 꽤나 까다롭고 선택도 과목마다 조금 다르지만 만만치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내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던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 제가 걱정이 되니까 자 이걸 잊으시고 이제 앞으로 일단 더 잘하면 돼.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오늘 시험 보고 나서 그 안 좋았던 그 느낌 있죠. 그걸 기억하신 상태로 그걸 베이스로 네가 반정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지. 자 그리고 계산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건 요즘 트렌드니까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좀 소개를 한번 해줄게. 우리 수학위가 수학툴을 잘 격파하기 위해서는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도형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건 무조건 필수야. 자 노벨을 무조건 재발 좀 해주길 바라고요. 노벨을 정확히 한 친구들은 분명히 이 공통문제에서 어려움이 없었을 거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우리 뉴런이 있잖아. 자 뉴런 수학 1 하고요. 자 수학2를 제가 이미 다 완강을 예전에 했다 해놨기 때문에 이걸 진행을 하신 친구도 있을 거고 오늘 이제 수학2 드릴을 제가 판매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끝내시고 자 가볍게 치고 하는 거야. 드릴 1이 있고 드릴 2가 있을 거야. 자 이거 역시 순서대로 잘 격파를 해주시고 자 이번에 촬영을 할 때 드릴 1 같은 경우는 뉴런에서 조금 더 발전시키고 정리하면서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설명을 다 해드렸으나 자 드릴 2까지 그럴 수 없으니까 얘는 포인트만 잡아서 실제 문제풀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거 위주로 제가 짧게 짧게 설명해놨으니까 얘도 잘 참고해주시고 자 드릴 2 같은 경우는 수학1과 수학2가 이미 나와있고요. 자 우리 선택과목적 확률통계는 제가 엊그저께 완강을 시켰거든요. 자 어쨌거나 이것도 곧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일단 마무리 좀 짓자. 이 공통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난이도를 가늠할 수는 없으나 뭐 실제 6월달이나 9월달 수능 같은 경우는 이번에 3월달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단 가시는 게 맞죠. 왜 그래야지만 선택과목 간에 자 이런 유불리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고정 생각하시고 자 어쨌거나 부단히 계속 공부하셔야 된다. 근데 주의할 거 뭐가 안 나왔어. 수혈이 안 나왔지. 수혈이 일단 특징적인 문제가 없었으니까 걔도 좀 준비를 해주시고 자 제가 해석 강의를 쭉 찍었는데 뭐 이제 뭐 모든 문제를 다 찍어줄 수는 없었어요. 특징에는 13, 14, 15 그리고 나서 21, 22 딱 5문제만 제가 공통해서 찍어드렸으나 자 문제들이 하나하나 보면 크게 어렵지 않거든. 뭐 드릴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유 뭐야 이거 할만한데 분명히 그랬을 텐데 이게 한 시험지에 있을 때 파급력을 네가 주의를 좀 하셔야 되신다는 거죠.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자 그럼 공통을 일단 크게 이슈가 없었을 거고 중요한 거 선택과목을 일단 넘어갈게요. 자 선택과목 제가 확률통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 이제 확률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되게 많죠. 잘 들어보세요. 확률통계 전반적인 난이도가 중정도 됐었고요. 중에서 살짝 중상 정도. 근데 내가 한 가지 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총평에 대한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확률통계는 28번이 4점짜리 객관식이야. 자 그리고 29번이 주관식이고 자 여전히 30번이 주관식인데 이 확률통계는 제가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30번 한 문제에 킬러로 몰빵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뭘 낼 수가 없거든. 왜 이제 선생님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봐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가지시는 의견은 확통이 어려워봤자 케이스가 많아지고 그냥 복잡해지는 거 말고는 약간 문항적으로 의미가 없지 않나. 자 그런데 이 확통 같은 경우는 학생들은 이제 뭐 수준도 있을 거고 워낙에 또 확통 친구들 공부를 안 하시죠. 너무나 안 하지. 분명히 이럴 거야. 오늘 시험처럼 28, 29, 30 해서 무난한 난이도로 사실 이 세 개를 어떤 방식으로 섞어 하나도 시험지가 어색하지 않거든요. 아마 난이도가 비슷비슷하게 일단 계속해서 일단 유지가 되실 건데 이렇게만 돼도 분명히 박살난 친구들 분명히 생겨요. 자 특히나 28번 저 객관식 문제는 주관식이었으면 그냥 거의 다 틀렸을 거고 자 그 다음에 29번, 30번 역시 객관식이었으면 조금 더 쉬웠을게나 이게 주관식이라서 이제 답에 대한 결정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 자 이래저래 봤을 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니까 자 어떻게 보면 확률통계를 잘 격파는 여덟 문제 다 맞추는 방법은 앞에 3점짜리에서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4점짜리 마지막 세 문제 있죠. 자 여기에서 분명히 주관식으로 네가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시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 확통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감이 떨어지면 감을 다시 일단 돋게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일단 학습을 해달라는 거야. 자 그리고 어차피 이제 예전하고 다르거든 예전에 뭐 가형, 나형을 나눠서 나형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지만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확통을 깔끔하게 쉽게 빨리 잘 풀고 공통 문제에서 일단은 최대한 일단은 실점이 없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지. 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확통도 마찬가지야. 뭐 이번에 일단 나왔던 시험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랑 자 확률하고 통계 중에서 어차피 얘네 둘은 나오지 않고요. 얘만 일단 나왔잖아. 그 실제 시험과는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자 뒤에 있는 확률 그 특히나 통계 같은 경우도 전단원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번에 3월 때 시험 제가 감히 평가를 좀 해보면 확률 통계는 출제가 굉장히 잘 됐어요. 밸런스를 좀 잘 맞춰지고 자 뭔가 과도한 문제가 없었으니까 딱 요 정도 느낌으로 일단은 조금 더 어렵게만 일단 대비를 해주면 자 시험장에서 할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 자 수고를 많이 하셨고 자 확률 통계는 선택 중에 가장 괜찮은 구성을 띄었으니까 얘는 괜찮은데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미적분은 문제 자체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풀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이제 초반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뭐 0팩토리알이 1이다 이거를 이제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었고 그렇잖아. 그래 한 가지 더. 마지막에 했던 28번 29번, 30번은 제가 해설지를 아직 못 봤거든요. 해설지 대로 풀면 분명히 일단은 계산이 디립다 하고 막 근과계수 근의 공식 막 쓰고 계산이 디립다 할 건데 물론 이제 그렇게 일단 해설지는 풀어줄 수밖에 없지. 자 그런데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야. 급수도 못 들어갔고요. 그냥 정말 수혈의 극한만 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자체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덜 떨어진 문제거든. 얘 그냥 무한대로 가는 상상하면 답 나오고요.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거 상상하시고 계산하면 답 나오고요. 이거 역시 무한대로 가는 상상하면 답이 나오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일단 좋다고 보기는 싫어. 그럼 내가 이제 이거 해설강의 이미 일단 찍었는데 얘도 별로 복습할 필요 없어요. 얘도 별로 얘도 별로니까 그냥 해설강의 보면서 배워갈 건 없겠지만 그냥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알아만 두시고 자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곱씹어볼 필요는 없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자는 거야. 원래 미적분에서 가장 핵심은 수혈의 극한이 아니에요. 수혈의 극한은 어차피 급수 때문에 나중에 정적분을 정의하는 도구로서 쓰는 거지 이게 메인이 될 수는 없으나 시험범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으나 좀 실망인 거는 좀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생이 시험지를 구성해도 미적분 시험지 이렇게 일단 구성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만약에 여기 나왔던 여덟 문제를 다 공모에 누군가 냈으면요. 그냥 파일 보면서 바로 바로 땡탈락 땡탈락 그냥 바로 폐기 이렇게 일단 들어가는 레벨이고 이거는 내 생각 그렇고 돼? 너무 문제가 조악하고 뭔가 이제 이 포인트를 잘 못 잡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못 잡으신 것 같고 간단한 계산이 일단 핵심이거든요. 너무 이제 조악하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EBS는 수능 상을 풀어보셨을 건데 EBS도 문제가 괜찮은 것도 있고 아주 좋은 것도 있고 그냥 좀 이제 뭐 일반적인 문제도 있으나 EBS에서도 가끔 보면 아주 좀 조악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에 거의 제곱으로 일단 조악하니까 이건 이제 시험으로서의 테스트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럼 승분하지 말 거는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 혹시나 오늘 미적분 시험을 보고 아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었는 게 맞나 안 맞나 이거에 대한 의심은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실제 6월 때 시험만 가더라도 미적분이 이따위로 출제가 되지 않을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자는 거야. 걱정 말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마지막 써놨죠. 이번 시험으로 미적분 선택을 고민하는 것은 정말 BA, BO 같은 짓이니까 아예 고민조차 하지 말고 자 네가 미적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먹었으면 아직 본게임 들어가진 않아서 미분적분 나오진 않았거든 거기까지 버텨보시고 자기는 판단하는 게 맞으니까 3월달 1부까지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아예 신경을 쓰지 마시자는 거겠죠. 자 그렇게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미적분은 좀 실망이야. 아무래도 이분도 아실 텐데 확통 말고 기아보다는 미적분이 인원이 더 많을 건데 이걸 난이도 조제 이따위로 해놓으면 난이도 조제 아니죠. 그냥 이제 문제가 아마추어스러워서 이론이 생긴 거니까 내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교육청 시험 출제하신 분들이 완전 인원이 좀 바뀐 거 같아. 문제 쓰는 방식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 그 다음 배열하는 방식 완전 일단은 조금 예전은 다르거든요. 예전엔 프로들이 있었는데 지금 프로가 아닌 거 같아. 뭐 그분들도 나아지시겠지. 자 아무래도 그런 거고 신경 쓰지 말자는 거야. 남별로 개별로 자 그럴 땐 넘어갈게요. 순응이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자 그리고 자 마지막에 기아 선택한 친구들 그 뭐 이제 한 가지 좀 얘기를 해주면 네 이제 제일 궁금했던 거는 기아 선택한 친구들 미적 선택한 친구들 확통 선택한 친구들 비율이 일단 제일 궁금했는데 저희 수강세만 놓고 보면 어 미적분이 제일 많고요. 그래야 해서 이제 기아랑 확통이 일단은 거의 일단 이제 또이 또이한데 아무래도 이럴 거야. 확통을 선택한 친구가 사실은 절대적으로 제일 많겠지만 대부분 모두가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아랑 확통이 숫자가 비슷해졌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기아 같은 경우도 올해 나왔던 이제 3월달 시험 문제는 나쁘진 않아. 난이도는 그냥 딱 중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얘도 이차옥선 밖에 안 나왔죠. 이차옥선하고 벡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도 있을 건데 핵심이 되는 두 단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뭐 그렇다 저렇다 판단할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요즘 눈여겨보면 문제는 30번밖에 없어요. 30번도 그렇게 일단 어렵지 않았지. 범위가 좋고 한정적이고 문제들은 적당히 출제가 잘 됐으나 그렇다고 막 이것 가지고 본인의 판단 반성 이런 것까지 일단은 할 필요 없으니까 이번 시험은 공통은 그래도 일단은 뭐 나름 좀 이제 그래도 일단 괜찮았지만 선택과목은 확통 말고는 그냥 개망이에요. 그냥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너희 문제 풀어본 시 이렇게 느꼈을 거야.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비슷한 이유대 무향들이 계속 일단 반복되어 숫자만 바뀐 것 같다는 느낌 많이 일단 봤을 거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에 기아 시험을 봐서 당연히 잘 보셨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뭐 본인이 일단 공부한 거나 좀 딴판을 일단 나와서 기아 선택에 대한 고민하는 친구들은 내가 보기에는 이 시험까지고 단편적으로 일단 볼 수 없으니까 너무 속단하지 말자는 거겠지. 자 아무튼 그렇게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시험에 대한 총평은 그냥 있자 그냥 있자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해설강을 했어요. 해설강을 했는데 예전에 3월 때 시험 딱 이제 문제가 진짜 이상했을때 해설강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남별로 개별로 그런데 지금은 뭐 제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들은 해설을 해드렸고 아마 시험 체계가 바뀌었으니까 이 확률통계나 그 다음 이제 기아 또는 미적분 같은 경우 제 마지막 세 문제는 다 해설강의 찍어놨으니 필요한 친구들 필요한 친구들 잘 참고하시고 물론 해설지도 잘 써져 있겠죠. 그 정도다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자 우리 목표가 4월달 시험이 아니야. 6월달 시험 잘 보고 9월달 시험 잘 보고 수능 잘 보는 게 목표니까 오늘 시험은 본인들이 반성한 포인트만 지키고 가시는 게 맞다는 얘기가 되시겠죠. 자 그렇게 일단 봅시다. 자 그러면 아무리 수강생들이 이제 이걸 이제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제가 이제 이때까지 뭘 했고 이제 뭘 너네가 해야 되고 앞으로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가볍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일단 갈게요. 자 먼저 제가 작년에 추석 즈음에서 노벨을 이미 완강을 했어요. 근데 노벨은 그냥 뭐 이제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이미 지금 10만 명이 넘게 수강을 하고 책만 거의 10만 건 가까이 일단 팔렸거든요. 근데 이제 좀 다들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이제 계속 뉴런 수업할 때도 노벨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계속 수업을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한데 그래도 일단 나는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어른절에 얘기를 해드렸으나 자 이 노벨은 도양 관련된 얘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뭐 이제 이거 제목이 노벨이라고 해가지고 부끄러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원래 이제 보통 그렇거든 공부를 진짜 사는 최상위권들은 저 노벨 수업을 더 많이 들어요. 항상 그렇지만 비닉빈 부익부야 공부를 잘하는 1등급 이상 친구들이 노벨을 더 많이 드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 놓칠까봐 두려워서 자 그냥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했다고 공부하는데 오히려 좀 이제 집단이 좀 애매한 집단들이 공부를 안 하거든요. 자 그냥 항상 그래서 비닉빈 부익부가 생기는 것 뿐이지 자 어쨌거나 요걸 제가 일단 완강을 해놨고 자 그리고 뉴런을 제가 겨울 내내 수업을 촬영을 해서 자 너는 이제 스케줄 차질 없이 제가 업무를 오히려 더 당겨서 일단은 끝을 내놨어요. 자 뉴런도 수학 1이 있고 자는 수학 2가 있고 자 그리고 자 미적하고 기아랑 확통 요렇게 있다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하는 과목이 수학 1과 수학 2가 되고 이미 얘네들도 수강생이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 일단 듣고 있고 자 제가 수업을 꼼꼼하게 일단 잘 찍어놨으니까 올해는 제가 포커스를 이렇게 잡거든 드릴에서 이것저것 다 얘기하지 말고 뉴런에서 최대한 다 풀어서 일단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충분히 일단 연습할 기회를 가진 다음에 자 드릴 2에서 좀 가볍게 일단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러면서 자 드릴도 일단 이제 나오죠. 자 드릴 1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판이 일단은 완성이 되어 있고 자 드릴 2를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수학 1이 이미 일단 완강이 되었고 자 굉장히 심플하게 포인트를 잘 잡아서 제가 촬영해놨고요. 자 그러나서 수학 2 역시 마찬가지로 포인트 잘 잡아서 찍어놨고 자 확통은 워낙 공부들 안에서 제가 드릴 2 확통은 굉장히 짧고 컴팩트하게 일단 찍어놨어요. 제발 이거라도 보라는 거야. 자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3월 말이니까 이제 3월 말까지는 조금만 쉬고 이제 4월로 일단 넘어가서 제가 기아를 먼저 하고 기아를 먼저 하고 기아랑 미적을 아마 동시에 찍을 것 같아. 자 이걸 제가 4월 중에 완강을 해서 아마 최근 5월 초쯤에 일단 나오지 않을까. 6월달 모의사 보기 전에 이 기아랑 미적을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뭐가 나오겠어. 아 그래 참고로 오늘 수학 2가 이제 발간이 됐거든요. 자 오늘 이제 판매 시작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확통은 곧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근데 확통 나오면 뭐하냐 확통식으로 공부할까? 드릴 투까지 하는 친구들 관심이 많은 친구일 거야. 제발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킬링캠프가 쭉 나오게 되는데 킬링캠프 같은 경우는 우리 6평 대비가 있죠. 6평 대비를 제가 자 얘는 6월달 모의사 전에 올 중순에 일단 발간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시즌 1이 있고요. 시즌 2까지는 확정이고 3은 아직까지 모르니까 나한테 뭐 이래저래 일단 얘기하지 말자는 거겠지. 자 아무튼 저는 계획대로 가고 있고 사실 제가 이제 커리큘럼 거의 전반적으로 일단 거의 다 끝났어요. 다 끝내놨고 얘까지 완성이 되어 있고 이건 내가 촬영만 하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새로 제작해서 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자 아무튼 올해도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좀 잘 믿고 제발 따라하길 바란다는 거야. 얘기했죠. 자 우린 수험생활을 4년, 5년, 6년, 7년 하는 게 아니고 2년, 3년 하는 것도 아니야. 딱 컴팩트하게 우리 필요한 거 다 끝내고 있다는 가실 생각하셔야 되니까 자 아무쪼록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새겨 들으시고 오늘은 이제 좀 특이한 날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작년에 작년 딱 요맘때쯤이야 3월쯤에 제가 개강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현장하게 안 하기로 일단 탁 결정을 내린 지 거의 1년을 일단 넘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뭐 백신이 나오고 안 나오고 막 등등해서 과연 이게 안전할까 안 안전할까 근데 우린 어차피 시간은 가고 있고 우리 이제 수능시험을 일단 또 이제 미뤄지 않을 거니까 그냥 우린 이제 그 목표량에서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괜히 밖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호로로 대지 말고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시험은 어차피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맞춰서 우리 최선을 일단 다 하자는 거고 제가 올해 이제 스튜디오 강의 하면서 일단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현장과 현장에서 일단 제가 뭐지 티격태격하는 이제 그런 게 좀 없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업이 더 자세해지고 디테일해지거든 올해 뉴런 같은 경우는 제가 살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찍어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잘 확인하시고 상대적으로 너무 양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드릴 툴을 조금 컴팩트하게 일단 가고 있다는 거 그렇다고 문제수가 컴팩트이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거나 수업을 듣고 있을 거니까 믿으세요. 너네 저 일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너네보다 늦지는 않거든요. 저는 너는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는 내가 이제 겨울에 이제 커리큘럼 영상 찍을 때 얘는 5월달에 끝나야 돼. 근데 난 이미 3월달에 끝났어. 나는 이제 미리 가고 있을 테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자 오늘 이제 시험 봐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식구 자세요. 식구 자고 쉬고 그 다음 내일 반성하고 다시 한번 자 이제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맞지 않나. 자 그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 뭐 내가 이제 이래저래 일단 얘기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본인이 잘못한 거 본인의 반성포인데 본인이 알고 있을 거니까 잘 그대로 해결을 해달라는 거지. 자 아무튼 뭐 현장에서 제가 애들 안 본 지 거의 1년이 넘었거든요. 그게 좀 낯설기는 해. 낯설긴 하지만 자 아무튼 이제 우리 이제 스튜디오가에서 일단 다시 보도록 하고 항상 나는 일하고 있고 항상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너네도 그러길 바란다는 거지. 자 아무튼 요정도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4월 시험 중요하지 않아요. 몇 월 달 6월 달 시험 잘 봐야 돼. 요정도 말씀드릴게요.